기본 프로에서 아무거나 한판을 해보도록 할게요. 개인전으로 자 갑시다. 다른 나라분들 좀 걸렸으면 좋겠다. 중국분이나 어 걸렸네? 어 2등 괜찮아요? 이겨보도록 할게요. 아 시작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쟤네? 이게 캐릭터마다 막 이펙트도 달라서 신기함. 이 캐릭은 처음 해보네요. 이 캐릭은 지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몰라. 와 저렇게 가네? 빨리 빨리 해. 빨리 빨리 해. 빨리 해라 해. 어 스토컬룸이 됐네요. 헤이스트 쓰고 갈게요. 팔 팔 팔. 팔 나와라 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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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. 쌍파울로. 컬러 오네 벌써. 자 바로 갈게요. 구. 메드리드. 어 뒤에 이거. 그래 이 로봇 쫓아다니는게 너무 귀엽다니까. 여기 완전. 사. 아이고 세금들을 왜 이렇게 잘 내셔. 성실한 납세자들이시네. 칠. 타이페이. 오. 까블. 사. 미니게임. 갑자기 운빨이 떨어졌어. 마. 맞냐. 뭐하지? 이거다. 해가 한 명은 있을 거다. 아 나이스. 아 해가 있으면 안 좋은 거구나. 어쨌든 이득. 어쨌든 이득이에요. 뭐야. 선택한 캐릭터는 국제청으로 즉시 이동. 아니 왜 나를 불러와. 아 나. 흠흠. 헥. 뭐 벌써 돈이 7억이나 있어 저분은. 다 인수하겠네 저분이. 큰일났네. 쿠. 인수하자. 페리. 인수. 인수. 인수하자. 행운누드 도착. 사. 사. 오. 유. 사. 오. 유. 사. 오. 유. 사. 오. 아 나이스. 사. 아. 아. 잘 됐다. 차원이동을 하나 쓰자. 수리. 수리. 이 사람을 써주자. 내 거 밟아라. 내 거에 가라. 내 거에. 아 나이스. 냠냠냠. 냠냠냠냠냠냠냠냠냠. 인수당하겠다 근데. 아 인수도 못하네. 아이고. 아 나. 세금. 행운로드? 아. 6. 4. 5. 6. 4. 5. 6. 나이스. 6. 나이스. 밟아라. 예. 내 거 아니네 근데. 망했다. 저분 파산하겠다. 대출? 파산. 오. 야. 진짜 밟아라. 진짜 세 개 중에 하나는 밟을 때 됐잖아. 갈땐 가더라도 밟을 수는 있잖아. 오. 근데 인수당해. 인수당한다. 인수당해. 또. 또 밟아라. 또 밟았다. 여기 뭐야. 또 밟았네. 아우 좋아. 그렇게. 어. 살포시 계속 밟아주세요. 구 나이스 도쿄. 또 밟아라. 여기 또 밟아라. 7억짜리 밟아라. 아. 안 밟네. 스킬 카드. 나와라. 스킬 카드. 스킬 카드. 스킬 카드. 다음 턴에 스킬 카드. 제발. 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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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. 룰루룰루. 살았어. 살았어. 투자해. 여기 얼마야 이제? 16만. 16억. 어. 부의 상징이네. 아. 2단. 아. 밟긴 밟았네. 인수권 없어서 어차피. 이거 하고요.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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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장난 아니다. 밟으면 끝이야 이제. 밟으면 끝이다. 제발 밟게 해주세요. 저 사내미 제껏 밟게 해주세요. 그럼 끝이야. 허허허허. 여기 밟아다. 안 밟으면 끝이야. 안 밟네. 아. 저기 40억짜리만 안 밟으면 돼. 안 밟으면 끝이야. 허. 안 밟았어. 안 밟았어. 나이스야. 됐어. 난 살았어. 54억짜리만 안 밟으면 3만 안 남는데 3만. 허허허허허허. 살았어. 살았어. 스채. 조직한 hn.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드 hangs 바로 아들이 비실랑 보니까 그랬 conclus Sales 어! 감옥 나이스! 안나가 나는 안나간다 감옥에서 안나간다 감옥 안나가 어후 안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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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라 내꺼 밟아라 내꺼 밟아라 내꺼 밟아 어허허허 아아아아악 어엉 쉽네 돈 짱맞아 135억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켄코드 생방송으로 주사위의 신이라는 꿀잼 보드게임 모바일게임 즐겨 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어... 카페나 그런거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겨보실 수 있는 게임이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캠코드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!